근데 진짜 나라고? 응, 너야 너가 어때서? 어떡해 얼굴도 그렇고 공부도 못하고 충분해 너 자체로 충분해 나한테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너야 너가 싫으면 알바도 못하고 친구도 못 만나? 그럼 넌 내가 싫다고 하는 거 다 안 할 수 있어? 친구도 뭐가 다 버릴 수 있냐고 그렇다면 넌 참 쉬워서 좋겠다 잘했다고 너 열심히 한 거 내가 알아 20등이나 오르고 기특해 자는 것도 멋있구나, 루야 빨리 얘기해 아닌데 어? 너 화장 안 해도 해봐 너가 없어서 넌 너는 없나? 넌 너는 없나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